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장기 자본시장 가정을 소개해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기 자본시장 가정은 간단히 LTE CMA 라고도 부르는데 Long Term Capital Market Assumptions의 약자입니다 CMA는 글로벌 자산배분 관련 업무를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처음 접하실 것이라 생각되어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먼저 2024년 CMA 요약 부분에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CMA 활용렬을 통해 요약 내용의 근거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2024 CMA 결과의 세부 내용은 세번째 파트인 첨부 파트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 CMA 요약입니다 CMA를 말씀드리기 앞서 저희의 투자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장편은 저희 투자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학계의 업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된 투자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철학은 위험 조정 수익률을 중시하는 운영입니다 위험 조정 수익률은 1990년 노벨상 수상자인 윌리엄 샤프 교수가 제안한 개념으로 수익 지표와 위험 지표를 조합하여 투자 수익률 뿐만 아니라 투자 위험도 같이 고려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샤프 지수와 정보 비율이 있습니다 두번째 철학은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한 분산 투자입니다 이 개념을 창안하고 발전시킨 해리 마코비츠 교수도 199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포트폴리오 외 위험 조정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위험과 수익 간의 상충관계 즉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데 자산의 개수가 많아지는 경우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으로 제시된 것이 마코비츠의 밴배런스 옵티마이제이션 줄여서 MVO라고 불리는 포트폴리오 최적화 방법론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영은 TDF와 같이 장기 투자 상품의 운영에 있어 이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펀드의 창시자인 존버글이 강조한 장기 저비용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투자신탁운영의 글로벌 자산배분 상품들은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총수익률 관점에서 인덱스와 유사한 성과를 나타내는 ETF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CMA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두 번째 투자 철학으로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한 분산 투자를 말씀드렸는데요 포트폴리오 최적화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에는 기대수익률, 위험, 상관계수 등의 파라메트들이 입력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이 파라메트들을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LTCMA입니다 다음은 CMA를 구성하기 위한 주요 과정사항입니다 자산군별 기대수익률은 무의험이자율 추정치와 자산군별 위험프리미엄 추정치의 합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무의험이자율로는 한국, 미국 모두 3개월 국채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무의험이자율의 추정치로는 미국의 경우 2.5%를 한국의 경우 2.25%를 사용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3년도 12월 FOMC 도트플라드에서 제시한 장기 정책금리를 사용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 대비 한국의 저성장 과정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가정 부분은 2023년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에서는 LTCMA의 파라메타 추정을 위한 기간 설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과거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의 패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은 팽창, 둔화, 침체, 회복의 4가지 국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국면별로 자산시장의 움직임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희는 각 경기 국면이 균형있게 분파하도록 기간을 설정하여 특정 시기의 비정상적 현상이 파라메타 추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는 2024년도 CMA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채권의 기대수익률이 상승한 점입니다 이는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친 미국의 금리 상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히 미국 하이힐드의 기대수익률이 원화 기준으로 1.5%포인트 상승하여 위험자산 중에는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원달러 환율의 기대수익률이 작년 대비 0.9%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입니다 해외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달러 기준으로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기준 기대수익률이 소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한 점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각 자산군별로 원화 기준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표시한 버블 차트가 있습니다 Y축이 기대수익률 X축이 위험을 나타내는 수익률의 변동성입니다 버블의 크기는 샤프 지수와 비례합니다 버블의 색깔별로 회색은 국내책권 주황색은 해외채권 하늘색은 해외 주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첫 번째 주식 투자는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 미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태권 투자는 국내책권이 유리하며 셋째 해외 주식 투자는 환노출 투자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환노출한 해외 주식과 국내 채권의 조합을 크로스매칭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2023년도 자료에서도 강조되었던 보시면인데 한국운영의 자체 운영 다양한 솔루션 상품에 적용되고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10페이지에서는 상관관계 측면에서도 크로스매칭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표는 국내 채권과 해외 주식의 기준 통화에 따른 상관계수의 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값이 음수를 나타낸다는 것은 국내 채권과 환노출한 해외 주식의 분산 투자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간단한 CMA의 활용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2페이지는 Target Risk Optimization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크로스매칭 전략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arget Risk Optimization은 포트폴리오 변동성은 목표 수준보다 작게 유지하며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을 최대화시키는 방법론입니다 대응되는 개념으로 Target Return Optimization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장기 자본시장 가정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크로스매칭 전략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 Target Risk Optimization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 변동성 7%인 경우를 보면 USD 기준 최적 포트폴리오의 해는 해외 주식과 미국 채권에 투자합니다 반면 KRW 기준 최적 포트폴리오는 해외 주식과 국내 채권에 투자합니다 두 포트폴리오의 주식 편입 비중을 보면 KRW 기준 최적화 포트폴리오가 더 높은 주식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주식의 KRW 기준 변동성이 USD 기준보다 더 낮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위험 수준 하에서 KRW 기준 최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며 샤프 주식도 더 높게 됩니다 여기서 해외 주식의 KRW 기준 변동성이 USD 기준 변동성보다 낮은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과 해외 주식 간에 나타나는 음해 상관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나스닥 주가가 오르면 다음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나스닥 주가가 내리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나스닥 주가와 원달러 환율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KRW 기준 변동성이 더 낮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과 원달러 환율의 음해 상관관계는 18페이지 USD 기준 상관관계 행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 페이지는 12페이지의 내용을 버블 차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서는 크로스 매칭과 다른 컨셉의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위 골든 그로스 전략입니다 이는 유니버스의 대체 자산까지 포함시키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전략인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성장주와 금의 비중이 꽤나 큰 점에 주목하여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미국 성장주와 금의 낮은 상관관계로 인해 두 자산에 동시에 투자했을 때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골든 그로스 전략에는 미국 성장주와 금 이외에도 목표 변동성 수준에 따라 한국 주식 한국 채권 미국 하이힐드 등도 편입이 됩니다 특히 미국 하이힐드는 8페이지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LTCMA에서 커버하는 자산 중 샤프 지수가 가장 좋은 자산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는 골든 그로스 전략과 크로스 매칭 전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편의를 위해 타겟 리스크 포트폴리오로 기준을 삼았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골든 그로스 전략이 크로스 매칭 전략 대비 우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를 드리면 크로스 매칭이나 골든 그로스 전략은 모두 원화 투자자에게 최적화된 포트폴리오입니다 달러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첨부 파트에는 2024년도 LTCMA의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한다면 해외 투자 시 화내질를 하지 않는 원화 투자자에게는 해외 주식과 국내 채권을 조합한 크로스 매칭 얼로케이션이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되며 해외 주식 투자는 환 노출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권을 주식과 채권 이외에도 하이힐드나 대체 자산으로까지 확장한다면 골든 그로스 전략과 같이 좀 더 우수한 위험 조정 수익률을 갖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신탁 운영 2024년도 CMA 소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나 같이 공개되는 2024년도 CMA 관련 발표 자료에 대한 문의는 솔루션 전략부나 연금 마케팅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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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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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